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하기 편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또는 국제청에서 발급해주는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사업자범용인증서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대행사업자가 발행하는 ASB용인증서가 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3가지 중 하나를 발급받아 홈텍스 회원다임 및 본인인증편을 참조하시어 홈텍스에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거나 개인으로 로그인한 후 화면 상단에서 사업장 전환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할 수 있는 정보는 조회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별 발급입니다. 건별 발급을 선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항목표를 입력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건별 발급 세금계산서는 일반, 영세율, 위수탑, 위수탑 영세율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종류를 선택해 발급합니다. 공급받는자 구분, 즉 개인 또는 사업자를 선택하고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공급받는자의 정보는 거래처 정보관리에 자동 등록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업자 번호 입력 없이 거래처 도외를 클릭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성일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를 입력하고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합니다. 내용 입력을 다 완료했으면 밝은 미리보기를 통해 작성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작성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발급하기를 누르고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보호와 메일발송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